헤이스테비를 그냥 1벌만 딱 입어보시면 가슴을 마치 불화한 것처럼 딱 불화한 그 모습 그대로 딱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. 이 가슴 라인에서 떨어지는 지금 얇은 옷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요즘에 그렇게 식욕이 돌아가지고요. 이 앞쪽에 이 배에 이 살들 걱정 진짜 많지 않으세요? 아예 이 부분을 이 정도 광폭으로 부위존 처리를 해서요. 집중 보정하실 수 있도록 옆구리살을 담아서 앞 아래쪽 이 똥대 아래쪽 이 부분을 한 번 더 집중 보정을 해드립니다. 한 겹 두 겹이에요. 그리고 살짝 위로 쭉 올라갈게요. 문지익 자카드 햄 원단으로 아예 세 겹. 세 겹으로 집중 이 코어 부분을 제대로 눌러드리다 보니까 입어보신 분들이 지금까지 헤이스테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가장 강력한 보정이 나왔다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참 시원하고 가볍죠. 그리고 무엇보다 왜 프리미엄 라인이라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아예 라이크라 원사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원사 이 맛 자체가 굉장히 탱탱하고 탄탄한 입이 너무너무 좋아요. 정말 그 고탈력의 스타킹이라든지 압박 스타킹이 많이 쓰이는 소재가 바로 이 라이크라입니다. 그 라이크라 원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수정씨가 딱 입고 있는데 요거. 이만한 게 수정씨 보면 정말 들어가요. 아니 이게 스몰일 거예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딱 요만한 걸 여러분들이 딱 아래에서부터 위로 입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몸이 싹 맞춰져서 입는 짓이 사이즈 보죠.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쪽을 살짝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아예 파우넷이 안쪽으로 이렇게 호리병 라인으로 들어가요. 요 부분에 맞춰서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요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절대 갑옷처럼 답답하거나 갑갑하지 않아요. 진짜 너무 얇아들어야 돼요. 부드럽죠. 어디 여행 가실 때 챙겨가시기 너무 편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뭐 이 답답한 이런 내 몸을 옥죄인 느낌 하나 없는 진짜 일명 사이즈 쉐이퍼.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그런 쉐이퍼를 오늘 여러분께 준비해 드립니다. 근데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었을 때 만족도가 최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몸이 전과 완전히 다르니까. 지금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무슨 저 여자가 몸에 살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직전에 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시면요. 세상에나. 이 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. 이 저지 원단의 이 티셔츠 바깥쪽으로 아까 제 살들이 가감없이 다 드러났었고요. 보이세요? 아까는 이 청바지 바깥으로 나왔던 요 살들이 이 안에 쏙 쏙 쏙 쏙 아예 전체적으로 쏙 다 들어가서요. 당연히 당연히 이쪽에 살 없는 건 기본. 통도 이렇게 작아지고요. 옷 딱 내렸을 때 이 부분 라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싹 잡히는 거.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쉐이퍼를 찾고 쉐이퍼 나랑 맞는 걸 그렇게 찾고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돼. 속 시원한 사이다 쉐이퍼 권해드릴게요. 와우 고맙습니다. 이 비퍼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